세반네임! 세반네임! 반갑습니다 원래 60프레임이야 원래 방송은 60프레임이었어 얘들아 어 내가 말한 60프레임은 캡쳐보드를 말한건데 음.. 아는 척어졌구 자 반갑습니다 정말 할게임이 없어갖고 게덴포트 켰습니다. 게덴포트 트위치랑 유튜브 짱먹겠습니다. 네 자 트랜스벌이 너풀 먹었다는데 도대체 뭔소리 아니잖아? 뭐 그거를 먹어 너풀을 말도안돼 아 60프레임 방송은 맞겠다 에 에 자 여러분들 유튜브 트위치 제가 짱먹으러 왔습니다. 덤비시기 바랍니다. 1대1로 이기면 제가 퀵필을 드리고 싶지만은 퀵필 없으니까 기분을 드릴게요 기분 에 자 들어가 데시필이 안돼? 데시필이 안돼? 사라짐? 아니 아니 데시필이 막혀서는게 뭐야? 뭔 말이야 이게 그럼 뭔 말이야? 설명을 해 이 개빡재가리야! 아니면 데시필 뭐 안 미끄러짐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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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젓 조졌다 와아 미쳤네? 접자 얘들아 아아아 장난이 이거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트랜스토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따다다다 씨웅 피웅 따악 와 이건 개망이다 진짜 진짜 개망겜 됐다 안그래도 좀망겜 더 좀망겜 만들려고 하는구만 자 일단 1대1 덤비시기 바랍니다 실력은 못잇기때문에 일단 써보자 너프당한거 이것도 너프하면 안되지? 허옹 어차피 데시필aldo 안맞잖아요 근데 견제야 견제 내가 쓰는 데시필은 견제구야 견제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他們 오 이효린ação 이효린당 하 내가 어떻게 때리라구 하아 이효린 이효린심 아아! 아아! 이효링! 어떡해! 하씨... 이 자식... 안되겠어, 때리지 않고 낙사시키겠다. 이효링... 때릴 수 없어... 너를... 내가! 아니야... 이효링... 미친년이야! 하하하하하하... 야... 아니야, 이효링... 내 환상을 깨지마... 니가 원작 캐릭터는... 캐릭은 아니지만... 최대한... 원작스럽게 해줘... 잠만, 잠만! 와, 진짜네! 막았네! 원래 미끄러지면서 됐는데, 와... 망했다... 와, 망했다, 망했다, 진짜... 잠만! 나 소리좀! 줄 너무 크다, 그치? 어, 마우스 어디였어? 잠... 잠만! 헉! zlich prima 시간이 도착된help 안 cancers 할... 이효링 multiple 야리이- или fy하하핳아하하 하아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앍 ㅅㅅㅅ 씨앗 꼼수 쓸려다가 으어어 consolidate 뒷 toe 아악 꼼수 쓸려다가 내가 kah believers 아 빨간색이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은 빨간색 구체가 소환을 하고 그 초록색 구체를 맞으면 빨간색 구체쪽으로 날라갑니다 그럼 저걸 맞았으면 제가 낙사로 떨어지는건데 와 나 진짜 미치겠네 괜찮아 가자 치겟! 이오링! 냐옹! 오옹! 이오링 아니 이오링 뭐헤헤헤헤 아 진짜 역시 마음은 천사야 내가 한번 지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정정당당한 쇼브를 보자고 이오링 하지마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냐옹! 냐옹! 하하하하 아주 칭찬해 이렇게 객깝깝치다 이렇게 하면 죽어 아휴 이렇게 여러분들 트랜스보로 상대할때는 깝죽거리지 마세요 앞에서 제발 뭐 콤보 때리겠다고 뭐 안했지 말아주세요 결국 한대도 안때리고 이겼다 이오링 아리에스 바로 나가자 왜냐면은 관전 빼겠습니다 미쳐나노니깐 죄송합니다 이거 무조건 빼야돼 어 관전을 빼야돼 그래야지 빨리 시작할수있어 들어오세요 자 맵도 이번에 시티 저 뭐야? 야 스킨 이름 뭐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헤스티아 아 어디 소속인데요? 덤만추 소속이요 오케이 러브로 시작하면 안돼 러브로 시작했다가는 바로 그냥 찢어볼라니까 자 간다 가만 헤스티아가 뭐야 근데 네임도 만드지 마라 덤만추가 뭐야 근데 여신이에요 아 여신이름이야? 님아 잠시 저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요 트랜스볼 너프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오케이 응 헉 너프당했네? 너너두 두번째 판에서 어 님이 님이 활약을 해주셔야 함 오케이? 오케이 응 좋아 좋아 에이 너프 됐네 이게 안녕하세요 머득입니다 자 오늘 트랜스볼이 너프 됐다고 해서 한번 어떻게 너프 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움을 주실분은 네 이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이신가요?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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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신가요?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어 너 너프가 된 어 대시필부터 해보겠습니다 당해주셔야 당해주셔야 다시 흐흐흐흐흐흐흠 다 시 흠 흠 흐흐 니마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너프가 확실히 되었군요 잠시만요 릴라도 릴라도 너프 되었다던데 데미지 실험 해보죠 자아 강송 갑니다 슈발라밭 슈발라밭 헉 진짜 작아졌어요 릴라가 맞아보조 맞아보조 슈발라 아 이런 오지않는다니 슈발라밭 이건 몰랐지 칫 야근 끝났다 이씨발라마 어 뭐야 별거 아니야 나 됐고 자 피살기 짜란짜란 헤헤 밑이 전환해준다 덕다미 따악 으어어억 멋있다 헤헤 봤냐 더러운 녀석 탓 탓 탓 탓 봤지 반격기를 반격기로 바꾸는 힘참 참 안녕히 계세요 하아 역반이야 역반 흐헤헤 님아 즐거웠어요 이건 한번에 피살기로 주시면 됩니다 슈발라밭 이씨 우아악 그렇지 오 다행이야 좋아 자 두번째판을 아슬아슬하게 비겼고 내가 많이 때렸 잠깐만 다음판을 이기면 게임 끝나는거야 내가 덥힙 아니야 아니야 이 3판에서 여러분들 모든걸 걸겠습니다 제 컨트롤 제 실력 그리고 제 야비함 모든걸 걸도록 하죠 야 근데 데시필이 상아진내는건 좀 말이 안되는데 데시필이 아이씨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계란전 고고 싸가지없게 계란전 고고 던지는건 몰랐지 슈발라믄 간댄 치압 하색이 하색이 이잉 오오아 아주 귀여워 두 탓 미 미 아악 와 데빈이 왜 미친거 아니야? 잠깐만 이 새 아 말도안돼 니 치게 내가 더 긴데 뭐 말도안돼 와 이 개씨마새끼 진짜 야 걔는 존맘게임해 진짜 기이하신분이군요 걔네임이 이따구로 망한 자게 된 이유는 당신같은 하도유자가 게임을 처 오래 해가니까 봐봐 도망갈때 도망가요 에이 개 재미없는새끼 나가 아니 어떻게 릴라를 아니 그래도 체력이면 릴라를 잡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에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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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망게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뭔 데미지가 저런 크롬드라이가 말도안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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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기 바꾸자 이거는 진짜 가망이 없다 진짜 내가 아 저기 이제 프리패스 뭐야 주지마 주지마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걸 자막을 해야 돼 phen 멍청아? 가즈 근데 빙정권! 오장! 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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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색! 와! 얍쌉 얍쌉! 얍쌉 새끼! 와! 얍쌉! 얍쌉! 와! 트위치는 냠냠이! 와! 개념에서는 얍쌉이! 와! 게임에서는 얍쌉! 죄송합니다. 와! 이거를 번지로 때려죽이네. 실려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번지로 게임은 끝날라고 하죠. 자 들어오세요. 아주 칭... 자네! 츄압! 간다! 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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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왐라라로로로로! 흠, recruitment 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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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 츄! 츄압, ох, 아주 칭찬해. 저 빙대 빙 가자. 빙빙, 아잠, 잠깐만! 빙대 빙! 오오... 걸... 와! 손만 좋았고, 체킷아워! 체킷아워! 아! 어응 별거아니야? 나도ikes 예..다래? 으응? 간다래!!!!! 아디언스 해처봇 지시우군 여래여래 빙전술사는 여기 나하나뿐이야 알아서radoradoings 빙전술사는 여기 나하나뿐 이!놈 체크아롽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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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어스! 으이씨! 하하하하하하 아아 이리 시시해 야 나가나가나가나가 나가나가 아 더럽게 못하네 나가나가 개못하네 잡아 잡아 응 응 잡아 응 수건은 무슨 잡아? 어디데 매너있는 척이야 패배가 따이가 패배자는 말하면 안 돼 잡아 나가나가나가 연납이야 무슨 나가임마 아 역시 너의 빙정권은 청대를 가리지 않아 아아 에어마스크 조지자 하하 이새끼가 번제가 왔네 번제 번제야 사라져라 컴온 들어와 들어와 이런 아기자기한 친구 번제야 사라져라 에어마스크 공중공부 어떻게 하더라? 잠시 키점 때리면 진짜 다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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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허허 허허 춥 춥 춥 멍청한 새끼 춥 춥 춥 춥 어허 아주 칭찬해 이새끼 그거다 X축춤 X Y축으로 움직이지 않는 친구 와하 와 뭐야 야 뭐야 잠깐만 흠 헤헤헤 멍청한 녀스 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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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와 이 콤보 뭐야 진짜 개 말도 안돼 존맘 게임의 증거다 이거는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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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왜 안돼? 왜 안된데? 잠깐만 필사기 뭐야 조졌다 이게 에어마스 슈발라만 날라지 대가리! 어 안돼! 슈발루! 후 하아 하아 뭐 슈발나댓거 야! 나 나 슈발루! 봐줬다 봐준거니까 너무 자만하지마 어 너의 그릇을 한번 재본거야 이젠 너 가뿐한 승리를 갖고 세상을 다 가지듯이 날뛰는지 고삐볼린 망아지인지 천둥벌거숭인지 한마디로 시험해본거야 보니깐 너는 아무것도 아닌 좆밥쓰레기 찌끄레기구나 슈발라마 철! 자 와봐 와봐 흐헤헤 아주 귀여워 철! 아깝다 내가 너를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던거를 기억해줘 탓 탓 탓 탓 반격기 반격기 쓰기는 할줄 아냐 슈발루 다다다다다 탓 탓 탓 탓 아디어스 샤라 다다다다 안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네가 이게 부족한점위하시uf 가벼운 총상 총 thy 끝 화상 가벼운 정상 하하하하 죽어라이 화상 아하하하하하 오호오오오옿 떨어져버리기! 아이 개못하네 봤지 이 친구 지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X가 가로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친구들은 정말 멋진 행위 친구들이에요 무기는 반칙 아니냐? 어 아니야 나는 기도 안 쓰고 있는데 뭐야 어휴 깜짝이야 이 새끼 화났냐 슈바! 어 잠깐만 잠깐만 렉 진짜 아 강퇴 아아 강퇴 아아 잠깐만 아 잠깐만 슈 빨람이 좋아 쳇 쳇 쳇 야아! 강퇴 쳇 강퇴 강퇴 진짜 강퇴 탓 탓 탓 헤헤 강퇴는 뭐 강퇴 이 뭐하하 탁 어휴 이 새끼야 무기를 드는건 반칙 아니냐? 와 사람이 맨손격투간데 와 루피할 때 막 어 자연계기를 쓰는 새끼를 먹어달라! 으아아아악 와아악! 졌네 님아 나 나가지마 샘 나가지마메 나가지마메 기달기다 기달기다 님 초 털어드림 이건 솔직히 내가 이길 수 있다 진짜 내가 초 털어 주겠어 내가 이거 들면은 사람들이 화들짝 깜짝 놀래 영벌톱이다 그리고 난 너에게 한층 더 진화하는 초하이장이라아아악! 빼아아아아악! 빼아아아아악! 초친화아아악! 초친화아아악! 아이자아아 넌 뒤졌다 영벌톱의 힘을 보여주지 쯧! 쯧! 흐헤헤 아주 귀여워 초 초 초 초 초 기본 컴바 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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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창조림이 뭐지 아이고 초 미친 말도 탁탁 주 탁탁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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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챟 되엊 초 초 초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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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추억 추억 까비아악 실수 아 실수 이 실수가 실수만 아니면 개발났는데 킥 아 아 실수 아 이런 실수 오지 못하는데 헤헤 어허 응 안다 슈발라마 헤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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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오 말도 안돼 범위가 사기 아니야 응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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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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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발라마 말도 안돼 필사기면 쉽다니 쉽사기 새끼 죽 와 이게 맞아 말도 안돼 이게 맞아 맞아 와 이게 말도 안돼 진짜 이 슈발라마 어디서 천사 아 실이야 임마 슈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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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았는데 와 이거 개명김 간다 슈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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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슈발라 슈발라 자아 그래 발끝에 걸리기 뭐 임마 아 이게 왜 맞아 개 진짜 개 거지같은 낀 아 어 슈발라라 슈발라 슈발라 아 성급해버렸 슈 아이고 성급해버렸어 눈옆에 있는 갈비 고기를 빨리빨리 먹고싶어 막아갖고 혓바라기 데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게 너의 성격이야 알았어 성격이 그라고 급해서는 절대 안돼 일라와봐 음 와 Dad 에다 바랍지만 치..어..안.. 진짜 안해 진짜 안해 알렉 오오 이 새끼가 치윗! 안돼 살려줘! 치윗! 호! 치윗! 호! 호! 좋아.. 덤벼 덤벼 이 새끼가.. 업스컷! 허!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좋아하하하하하 이건 도발..가지 않는다 자자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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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업스컷! 치윗! 초! 초! 업스컷! 도아디어스! 에디어스 흐하하하하하 아 시시해 아..이번에도 처벌랐구나 으야아! 이번에도 처벌랐구나 아스 시시해 나의 실력 너무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아.. 자 이번에는 뭘 해볼까? 이건 뭐지? 음.. 으흑 이거는 그게 필요하네 어? 허수업 인형 좋지 않았네 이게? 이개? 자.. 섀도우 게이버그 조조 죽였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니 이새끼 악세케 허접이다 야 ㅋㅋㅋㅋㅋ 야 사이버 돌쇠전 고고? 사이버 돌쇠 진동벨트 언제쩌거냐 야 사이버 돌쇠전 가자 와아 나 진동벨트 이거 옛날에 진짜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동벨트? 초등학생 애들에게 진짜 상징적인 문상 받으면 무조건 이거부터 샀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조직했습니다 보여줄게요 사이버 돌쇠로 따다앗 조..앗 자앗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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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와 이씨아앙 와 개빡쳐 와 개빡쳐 이새끼가 야 어어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아 좀 빡치이네? 어허 시차 이새끼가 와 이거 쉐도우냐 쉐도우? 딱 세우는거 이거? 와 아냐 이거는 그냥 우리 좋았을뿐 어 닥쳐 여물어 대가리션 아가리션 이거 고수 아니야 이거 나 고수 아니야 심리전을 좀 해본친군데 아니야 나한테 어 딱 단 다음에 따닥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아앗 아아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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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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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으으으어허어 오오오오오오오아 어앗 우아아아 아앗 우아아아 아주 칭찬해 따닷 싸대기 그럼 야앗 야앗 크흫 일루와 흐흫 일루와 이 나쁜자식아 슈, 빠이름 슈, 빠바밤 슈, 안돼 ět 야 기랄 진짜 기랄 이 새끼 얘들아 졸룸킹이라니 생존법칙이라 aua 이 새끼가 진짜 아니야 아니야 얘가 진짜 리얼 돌쇠네 리얼 파워 후네 나는 무늬만 파고 이거 따라가니까 안되네 아냐 진짜 가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와 봤지 데미지가 상당해 깜짝 놀랬어 콤보 맞고 암권도 못하지 깜짝 깜짝이 따 따 따 응 여기서 뒤로 딱 해주고 따 따 따 수거지 이정도면은 봤죠 이거야 이거 수고입니다 싸가지고 딱 마지막 싸대기 때려주면서 바로 승부를 가져가는 것이지 응 다시? 다시 다시? 야 다시 하자 야 나가지마고 다시해 나한테 하냐 이거 아이씨 응 나가지마 나가지마 야 다른 악세 없냐 다른 악세 아이언너클 고거? 뭐있어 뭐있어 뭐 골라봐 얘네 진짜 반칙이 아니라 제가 딱하면 개 아이언너클 있음 슈퍼맨 모두 나옴 재밌음 슈퍼맨 모두 뭐지 보고옴 아헤헤헤헤헤 아이언너클 전 진짜 아이언너클 아이언너클이 진짜 개쩌는데 진짜 이 진흙탄 아이언너클 전이 진짜 남자 대 남자 싸움이야 진짜 캡슐 오케이 오케이 캡슐 가능 캡슐 가능해 어 그럼 무조건 캡슐로 해야해 너 캡슐로 없어? 아 그래? 그럼 뭐 나가 이새끼야 뭔 캡슐이야 헛소리야 헛소리야 뒤절래가 이씨 어 이거 없네 흐흫 와아씨 뭐해볼까 에어마스크 좋았는데 에어마스크 근데 지금 잘써야 잘하니까 어 자 경 어딨어 이거 하하 이새끼 너 어딘친구 왔네 아 저지자 어허 저 스킨 귀엽지 않냐? 저 나야 뿌 들어와 내가 쉐도우 개일보그는 좀 잘씁니다 쓰리 두번 지금 왔어 딱 한 다음에 따 따 따 아응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따 따 따 따 그렇지 자 경제그래프 자 따 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딱 하진 다음에 따 따 따 따 따 그렇지 경제그래프 따라가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서 따 따 따 따 하진 다음에 아 이거를 와 카운터펀치 안맞네 그렇지 간다 자 경제 그래프 따다다다 해준다 이걸 맞네 개 어이없네 자 가면서 여기 딱 내 시야 차단 해주고 따앗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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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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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얍살아라.. 얍살아네 얍살아라 잠깐만 잠깐만 두셈 약자를 리.. 던졌냐 이 시바 던졌냐? 천만자 이 새끼야 슛! 와아 니 개사기 와 개사기템 개사기템 같고 양학이나 하고 이러니까 초보들이 유입이 없는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래서 이러는거에요 얘들이 개사기템을 다 주워갖고 다 때리니까 아 다시 시작해야지 어린 추억에 있던 이 친구들이 게임을 못합니다 이 시바 알았냐? 내가 게임을 못하는건 아무래도 너희들이 나빠 봐보세요 여러분들 딱딱치고 이 이생놈새끼 딱 딱 그라치 슈발라라 나대지 마시세요 하아 오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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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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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그렇지! 간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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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닷! 딱 세워주고 간다 때려봐! 때려봐 슈바 뭐 때려겠어? 때려봐 때려봐! 낙타시키려 너 또 번지시키려고 이새끼 알아 내가 딱 알아봐 내가 알아봤어 알아봤어 경제그래프 대가리 스파클라이프 스파클링 이리와 안와 안와 안와? 그러면 여기서 달라따라 와 이게 안다 와 이 쓰레기 와봐 안와 그럼 내가 세간다 그래 때려봐 바치를 간다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띠어스 디وس 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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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олж 디에에에에에에에에이 훠 한명 더 추가해 한번 더 추가해 어디있어요 흩 마우스 나가, 이 곰팡이야! 좋아 이거라면 괜찮겠지 이거라면 이제 괜찮을 거야